테슬라가 중국 공장 가동 4년여 만에 200만대 생산을 달성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AI 칩을 생산하는 한 스타트업에 통 큰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요. 글로벌 기업들 소식 윤선영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윤 기자 우선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서 몸집을 더 키우고 있다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테슬라의 모델 Y가 출시가 됐는데요.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만들어집니다. 테슬라는 상하이 공장에서 200만 번째로 생산된 차가 어제 출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상하이 공장은 지난 2019년 말에 생산을 시작했고 100만대까지 2년이 걸렸는데요. 이후 100만대 달성은 1년 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 상하이 공장은 테슬라의 최대 생산기지로 성장을 했는데요. 지난해 테슬라 전체 생산량의 절반이 넘는 71만대가 여기서 만들어졌습니다. 중국이 미국과 대립을 하는 와중에도 테슬라인의 전폭적인 지원을 해왔는데요. 테슬라 공장 건설 당시 중국 국영은행 4곳이 나서서 2조 원대 자금을 낮은 이자에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테슬라도 이에 화답을 하듯 CATL 배터리 등 중국산 부품 사용 비중을 95%로 높였고 협력사 고용까지 감안하면 10만여 개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사실 이런 개별 기업 분위기와 달리 더 큰 틀에서 보면 미중 간의 긴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 반도체 기업 SMIC를 조사를 한다고요. 최근에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 속에서도 새로운 스마트폰을 선보여서 호평을 받았는데요. 이 화웨이 새 폰에 들어가는 프로세서를 공급한 게 SMIC입니다. 그런데 마이클 맥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SMIC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유는 미국의 제재를 위반한 것이 확실해 보인다고 말을 했습니다. 현재 미국 제재에 따르면 미국 기술이 사용된 제품을 화웨이에 공급을 하려면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SMIC가 미국의 기술을 썼느냐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고 블룸버그 통신을 전했습니다. 네, 항공업계 소식도 있습니다. 미국 항공업체들이 기름값 상승을 우려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 시차를 두고 소비자에게도 당연히 반영이 되잖아요. 그러게요. 지금 항공연료 가격이 최근 한 달 사이에만 30% 넘게 뛰고 있습니다. 항공사들의 가장 큰 비용 부담이 인건비와 연료비라는 점인데요. 운영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고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항공권 가격이 오르는 건가 하는 걱정도 앞섭니다. 사우스웨스트사의 경우 비용 증가를 감안해서 3분기 수익 전망체를 당초보다 2배 이상 부정적으로 수정했고 알래스카 항공은 연료비 상승이 3분기 마진을 잠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항공사들은 다음 달에 3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굉장히 핫한 분야잖아요, 요즘. 제2의 엔비디아에 출연을 좀 기대를 해봐도 될지 모르겠어요.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스타트업이 있다면서요. 네, 우리 스타트업이면 참 좋겠는데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디메트릭스라는 스타트업입니다.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기업들로부터 1억 1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460억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챗 GPT 같은 생성형 AI에 최적화된 칩을 설계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데 데이터를 처리할 때 전력을 적게 쓴다는 장점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앞서 챗 GPT를 출시한 오픈 AI에도 집중 투자하는 등 AI 분야 벤처 투자에 적극적입니다. 디메트릭스 CEO는 이번 투자 성사에 대해서 반도체 사업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게 뭔지 이해시켜준 자본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는데요. 내년에 칩이 출시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의 용도로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스타트업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잘 들었습니다.